이번 시간에는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또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내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추첨제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추첨제를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구분의 기준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 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구분에 따라서 별도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적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씩 가점제를 먼저 적용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공공주택 지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가점제 100%입니다. 추첨제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과율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점제 100%입니다. 추첨제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청약과율 지역 조정대상 지역 1지역과 2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약과율 지역에서는 75%를 가점제로 그럼 나머지 25%는 추첨제가 된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단지 중에서는 경기도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퍼도샵 센트리츠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경우에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첨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1호와 2호에서 교정해놓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율에 따라서 40% 이하에서 이 가점제를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할 경우에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단서조항이 달려있죠.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될 경우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를 일단은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를 추첨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도 가점제가 더 우선이긴 합니다. 보시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100%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추첨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리고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50% 이하에서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라면 그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투기과열지구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50% 가점제, 그 나머지 절반 50% 추첨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 또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 똑같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만 안산중흥 S클래스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이 없었죠.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이 없기 때문에 추첨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경우에는 99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를 가점제로 먼저 그리고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속환자, 1주택 처분 조건이죠. 소위 말하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1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점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첨제로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폭이 좀 좁은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했을 경우 한 번 가점제에 의해서 당첨된 그분의 세대,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분의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경합이 붙을 경우, 점수가 똑같아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추첨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 투기과열 지구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나눠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단 가점제 50%에 분류가 되었던 분들이 그 가점제 바운더리 안에서 당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추첨제 50%로 분류가 되었던 분들과 경합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제도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 추첨제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주택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가점이 높은 분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택을 마련하시지 못한 분들은 제도에 의해서 무주택자들을 가급적이면 좀 보호하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법적인 정서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그 혜택을 이용하셔서 내 집장만의 기회를 좀 잘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시장이 되었건 청약 시장이 되었건 이 시장에서 주택을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취득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청약에 지원을 할 때 무주택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